안녕하세요. 저는 비코울 광주 모등초등학교 1학년 김보빈입니다. 오늘 찬물 동요 세상에 빛이 될 일을 부르게 되어 무척 행복하답니다. 오늘 제가 부르는 오랜만처럼 저도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. 빛 빛 빛 합장하는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두 손 모은 나의 마음 진실한 마음 촛불 같은 나의 마음 바람에 흔들려도 두 손 모은 나의 마음 세상에 빛이 될 일 미소 짓는 나의 얼굴 부처님 얼굴 환대는 내 얼굴은 부처님 마음 담긴 지의 나의 마음 욕심을 떨쳐내고 봉사하는 나의 마음 세상에 빛이 될 일 봉사하는 나의 마음 세상에 빛이 될 일 세상에 빛이 될 일 어린이 저의 마음 손 모은 나의 마음 우리 우리